첫 번째는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왔습니다 하세이 라프레이션 호텔 아이고 아아 귀여워 체크인이야 빨리 가 술 사자 짜잔 짜자잔 짜잔 니즈니 호텔입니다 아 욕조가 너무 작다 야 여기 싼 호텔이라 그런가 좀 다르네 야 이거 귀엽다 짠 졸귀 아이고 귀엽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우리 짐 커텐 위시 트리플 룸 와 귀엽다 집이랑 열어볼까 금고 땡정구 아무것도 없네 동영상 찍고 있어 잠옷 어 잠옷 괜찮네 아무것도 없고 아까 그 로비에 있던거네 이거 아닌가 아 이거 랜드네 우와 바깥 풍경 좀 볼까 좋지 않아요 아 여긴 역시 뷰는 안좋다 뷰는 역시 랜드랑 시가 짱이지 여기는 화장실을 짠 호텔 와 진짜 길다 야 착시영상이다 이거 자 호텔 구경하러 가자 와 아 와 미키가 여기 가이 오우 엘리베이터 응 정원 여기 저쪽인가 거기야 우와 아! 여깄다 킹높이 삽 있긴 있네 아 갈래 가자 가자 아 그래? 10시에 문 닿았나 보다 9시에 문 닿았나 아 되게 빨리 닿네 아 펭시점에 갔다.. 아 너네 문제 뭐 물 좀 살까? 우선 갔다 오는 길에 살까? 정원 나가는 거 아니야? 응 어 오 우울 정원 메일업보이 건물이 되게 낮은 대신 되게 그러게 건물 되게 어 와 정원 셀러브레이션 호텔의 정원입니다 정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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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입니다 정원 여러분 주의하 이럴수 전문 주의하 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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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도 가봅시다 완전 신났다 여기도 이렇게 계속 찍게 된다 지금 너무 피곤해요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돌아다니고 많이 걷고 다 2만보 걸을 것 같아 물 살 거야? 물만 살 거야? 이거 귀엽다 디즈니 샌베 뭐야?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귀여워 와 이거 중 진짜 된다 물가 줄이야? 물을 고르잖아 물도 디즈니 물 있는데? 좋아 돼지니 물 그럴까? 3병? 네 아구 나 무늬가 다른데? 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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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 물 이거 하나 이렇게 물 3개 1인당 하나 와 좀만 들어줘 이렇게 이렇게 일단 하나 더 줄까? 어 하나 어디 있어? 저기 저기 있어 일로 가봅시다 아 저 막혔다 가이머노 가이머노 따라라란따 우와 한국에서 조달받은 식량 야 이거 캐리어에 나왔어? 어 대둔구나 캐리어에 나와도 근데 이거 허약 뭐가 응 내가 사놓고 안 들고 왔거든 선풍기 근데 여름 다 끝났어 옛날에 써야지 자 이건 에코백이에요 와 에코백 엄청 크다 이거는 이것도? 이것도 에코백인데 얘 왜 이렇게 됐지? 에코백 에코백 에코백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대미 리드에요 대미 리드 장갑 이거 호연에 해주는 티구요 more love love more 와 이거는 아 이거 니가 말한 그건가? 아 타미 타미 맞아 타미 타미티 그 다음에 니 정장 와 스즈와 라면 와 아 야 먹어도 상관없겠는데 그릇이 없다 야 뽀글이 안 해먹었니? 아 뽀글이 괜찮은데? 아 삼양이랑 불 와 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 이거 이거 피치 궁금했는데 피치 맛은 똑같겠지만 리얼치즈 라면 엄청 맛있지 삼양 라면 짠 안성탕면 짜파게티 비빔면 어구리 아 행복하다 찍어서 그리고 현아한테 받는 국 국시리즈 어뚜기 아 왜 쪘어 나그라렛다 이거 간편하고 맛있음 진짜 많다 이거 언제 사먹을 수 있을까 짠 클러브레스 호텔은 여기에다가 이거 카드키를 넣으면 체크하우실 텐데 짠 안녕 클러브레스 호텔 안녕 이제 오늘 엠버서드로 갑니다 짠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비오는 게 안 보이네 비오는 게 안 보이네 비오는 게 안 보이네 비오는 게 안 보이네 삼리랑 밤 앞쪽에 탔자 아우 무서워 탔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는 버스 아니 뭐 고기 아우 그렇습니다 адir 두툼 마지막 접근 수출 바로 사무즈 하나 매일 처리받 타입 모든